자 지금 보니까 뭐 화려한 빨간색 옷을 입고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온 허용순입니다 분당에서 오셨어요? 오 광명시인데 그죠 자 이제 이런 강연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오셨을 텐데 오늘 강연을 듣고 일단 뭘 느끼셨어요 아 제가 이제 은퇴할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명이 120세까지 이렇게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도 되고 이제 문태설계를 무엇부터 해야 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가장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서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어떤 게 있으셨나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가장 공감이 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은 방법이 한 3,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취업하는 겁니다 경력을 연장하는 방법이고요 창업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직업을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직업을 새로 만드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직업 만드는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창직 창직이 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있던 것을 더해도 되고요 그리고 뒤집어 엎거나 한번 비비 꼬아도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경주에 가면 택시 운전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공무원이나 교장선생님 은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문화재 해설사 자격증을 따졌더라고요 그리고 통역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명 사람을 태우면 본인이 일석삼죄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취업도 조금 우리 부모님 말씀대로 쭈구스럽고 창업은 또 위험성이 크니까 내가 조금 더 다른 일을 해보고자 한다면 한번 직업을 만드는 걸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건강이 돼야 내가 직업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직업을 만드시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 요즘 현장에서는 연급을 한 번 더 가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평생 갈 수 있는 직장보다 직업을 하나 만드는 거 그게 아마 은퇴설계의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실례합니다만